여기가 전남 여수에 있는 학동에 있는 양아치인데 양고기 전문집입니다. 양꼬지. 저렇게 양꼬지로 나오면 그냥 여기서 구워 먹는데요. 신기하고 되게 재미있습니다. 양꼬지 전문집인데 양고기도 열리면 많이 좀 파는 것 같습니다. 양아치. 막 익기 시작하네요. 식단은 맛이고 휴식이나 먹으면서 먹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왔다 왔다 하면서 이것이 골고루 잘 익혀지네요. 아무튼 상당히 좀 맛있고 식단은 맛이었습니다.